심장병약 부작용 있는 강아지 대처하는 방법은? 박사님 심장병약을 먹이고 있는 13세 말티즈 견주입니다. 인유제 포함된 강아지 심장병약을 먹인지가 약 3년 정도 됐는데요. 약을 사용해서 그런지 심장병은 크게 나빠지지 않았고 기침이나 호흡곤란도 심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동안 심장병약을 먹이면서 늘 부작용 걱정을 했는데요. 인유제를 오랫동안 사용하면 부작용으로 심부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글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강아지한테서도 문제가 생겼는데요. 며칠 동안 아이가 잘 먹지 않더니 계속 포를 했습니다. 너무 놀라고 걱정이 돼서 동물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해봤더니 심부전이 발생했고 유독증으로 인해 아이가 구토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시켜서 치료를 했더니 다행히 심장수치가 내려와서 퇴원시켰는데요. 인유제가 강아지 심부전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으니 계속 사용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데 동물병원에서는 그래도 심장병은 계속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박사님 저희 강아지에게 계속 인유제가 포함된 심장병약을 먹여야 하는 것인가요? 심장병약을 끊을 수 있는지 그리고 꼭 인유제가 포함된 심장약을 먹여야 한다면 강아지 심부전을 예방하거나 또는 막기 위해 뭘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에서도 편하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까? 집에서도 핸드폰으로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펫닷컴에서 수의학 박사 닥터엠에게 강아지 질병 상담을 받아보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입니다. 신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소변을 통한 노폐물의 배출인데요. 손상이나 파괴로 인해 신장세포가 기능을 상실하면 혈중 특정 수치인 EUN과 크레아티닌이 증가하는데 이들을 신장 수치라고 하며 이들 신장 수치는 신장세포의 75% 정도가 기능을 상실했을 때 정상보다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강아지 심부전은 신장이 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며 판단 기준은 크레아티닌 수치인데요. BUN 수치의 증가도 신장이 질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강아지 심부전의 판정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기준인 것입니다. 신장이 질 기능을 하지 못해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출을 하지 못하는 상태지 심부전이 발생하면 혈액 내요소 농도가 높은 상태인 요독증이 발생하는데요. 요독증은 강아지의 구톰 및 설사를 유발하고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해 몸 떨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아지 신장이 질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인 심부전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강아지 신장 세포에 해가 될 수 있는 물질은 독극물, 심장병약에 기본 포함되는 인효제 같은 특정 의약품, 포도 그리고 강아지가 매일 먹는 음식 등인데요. 이 강아지의 경우 인효제를 3년 정도나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이 강아지 심부전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즉 강아지 신장액의 기본 처방계는 인효제의 장기간 사용으로 인해 신장 세포가 상해를 입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 크레아틴인 수치가 증가하고 심부전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자 그럼 인효제 사용으로 심부전이 발생한 강아지의 신장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강아지 심부전의 원인일 가능성이 확실해 보이는 인효제의 계속적인 사용이 꼭 필요한지를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 치료로 심부전 판정의 기준이 되는 크레아틴인 수치가 정상으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인효제를 계속 사용한다면 앞으로 또 심부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강아지 심장병을 관리하기 위해 인효제의 사용이 꼭 필요한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현재 심장병으로 인한 폐수종이 발생한 상태가 아니라면 인효제 사용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니며 심부전이 발생한 강아지라면 더욱 사용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심장병으로 인해 발생한 폐수종 때문에 꼭 인효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태라면 용량을 줄이거나 또는 심장의 상해를 더 입힐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인효제로 교체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민들레 잎에 의한 안전한 천연 인효작용이 포함된 닥터에마트 플래티눔 같은 심장 영양제를 사용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닥터에마트 플래티눔은 심장약과는 다른 방법으로 심장박동을 강화하고 판막을 포함한 심장세포를 보호하며 정상 심장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 심장이 박동하는데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도움이 돼 강아지 심장병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민들레 잎에 의한 안전한 천연 인효작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폐수종까지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강아지 심부전을 예방하고 심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심장약을 중단하고 인효작용이 포함된 안전한 심장영양제 닥터에마트 플래티눔과 강아지가 기침을 한다면 호흡기 영양제 닥터에마트 골드로 관리를 해보실 수 있으며 심장약을 사용한다고 해도 인효제는 빼고 강심제나 혈압약만 사용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신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효제 같은 약품을 중단하는 것 이외에도 강아지 신장세포에 해를 입힐 수 있는 중요유인인 음식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즉 강아지가 섭취한 음식에 들어있는 인이나 섭취한 음식 소화과정에 생성되는 암모니아 및 요소 등이 장에서 흡수돼 신장에 도달하면 신장세포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가 강아지 심부전 관리에 중요한 것인데요. 따라서 인이 많이 포함된 육류 등의 섭취를 줄이고 음식에 들어있는 인이장에서 흡수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며 또 음식 소화과정 중 생성되는 암모니아나 요소 같은 단백질 분해산물의 생성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목적에 맞는 제품이 바로 강아지 신장 영양제 닥터엠레날입니다. 닥터엠레날은 음식물 소화 과정에 만들어지는 암모니아나 요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은 물론 인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출시킬 수 있으며 신장세포를 직접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오메가3 지방산까지 포함된 안전한 건강식품으로 강아지 신장 건강 유지와 심부전 관리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수의학 박사 닥터엠이었습니다.